한글자막 by 한효정 연애 초반 나에게 한없이 잘해주는 그 모습 그대로 있어달라던 내 말 기억해? 항상 나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고 나의 든든한 친구 그리고 연인이 되어줘서 감사해 나도 창호 너에게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연인이 되어줄게 우리 앞으로 많이 사랑하고 함께하자 창호야 사랑해 너의 친구 혜영이다 봉신 입장 맞죠? 신랑 원창호부를 친구 혜영 양의 나대로 맞아 검색 중 하나처럼 변함없이 안기고 사랑하겠습니까?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.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서 밤을 서약합니다. 행복한 결혼해가면서 행복한 결혼해가면서 꼭 사랑하며 사랑할 것을 이 자리에서 냉세합니다. 2022년 11월 5일 신랑 원창호 신부 김혜영 다행히 아멘